아 오케이 언니가 적절한 답이 떠오른다고 통을 들었어요 저희는 레이디비라는 댄스팀이고요 저희 한 8시부터 10시까지 땀 흘리면서 버즈킹을 즐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즐기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현금 천원, 이천원, 만원, 오만원, 십만원, 백만원 다 줬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만약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카카오뱅크도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카카오뱅크도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 이것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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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돈은 허튼 데 쓰지 않고요 저희 의상비 저희가 항상 이렇게 뭔가 트리닝으로 꾸미고 오지만 꾸미고 오는 거예요 저희는 최대로 꾸미고 오는 곡이니까요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땡큐 빌리바치 그리고 앵콜곡으로는 여러분도 어떤 곡 보고 싶으신가요? 시호씨 시호씨 시호씨가 보고싶네 앵콜곡으로 저희는 댄스레디비라고 하고요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검색 후에 많이 많이 팔로우,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멤버 개개인 소개하자면 저렇게 볶색깔 오늘 보라돌이인 윤민언니 있고요 특히 파랑돌이인 저거 뭐야 웰스포기 임유민양 임유민양 아 오빠 여기 보라돌이가 또 있구나 여기 보라돌이에 흰 바지 입은 사람은 네 여기 보미언니라고 하고요 이렇게 관장돌이는 시호언니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얀 돌이는 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섯 명이서 오늘 활동을 하고요 네 한 명은 집에서 보고 있을 때 화이팅 네 그리고 앵콜 어떤 거 보고 싶으시다고요? 네 없다고요? 아니요 그럼 봐도 되나요?